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가 대물은 대물이죠. HLB가 정말로 대물은 대물이다. 주가 흐름을 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봐도 대물은 대물입니다. 테슬라와 이렇게까지 평행이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걸까 싶을 정도죠. 나도 한번 해보자. 137억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HLB 현재 상황을 보면 테슬라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너무나 유사한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단지 지금 돈을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도 그랬죠.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상황 그리고 이 부분이 당장에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게 FDA 승인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 1년, 2년 이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한 1년 반 정도 되면 모든 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길게 크게 본다 그러면 아주 크게 봐야 됩니다. HLB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린다. 아주 큰 그림. 테슬라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처럼 테슬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 지금도 나오죠. 이런 상황이다. 한번 보시면 절대로 가볍게 그냥 겁을 먹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주봉이고 이게 HLB의 주봉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얘는 2017년도부터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크게 올라갔다 싶으면 내리고 오른다 싶으면 내리고 계속 행보하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일정한 수준 이하로는 크게 내려가지 않죠. 크게 내려가는 흐름이 아주 크게 지금 보면 크게 내려가긴 내려갔죠. 내리고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상황을 보면 비슷합니다. 테슬라도 그랬죠. 반토막 비슷하게 나는 수준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다시 항상 다시 올라서려는 이런 에너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까? 왜? 앞으로의 전망이죠.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먹고 사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주가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계속 적자를 계속 받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조 적자를 받고 그리고 19년도에도 적자였죠. 이렇게 크게 적자를 계속 봅니다. 2017년도부터 흑자전환하겠다. 흑자전환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구라를 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구라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한계에 대해버렸죠. 2018년도도 거짓말장애가 됐고 2019년도에도 결국은 거짓말장애가 됐죠. 그러다가 2019년도 말에 4분기에 2019년도 4분기에 드디어 흑자전환의 그런 기틀을 마련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HLB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돈을 벌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 HLB의 미래를 보면 너무나도 지금 밝죠. 너무나도 밝습니다. 왜 너무나도 밝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간암 데이터 다른 거는 일단 좀 체크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간암 데이터는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했죠. FDA에서도 딴지를 거는 부분이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부분 프린데이까지 다 끝이 났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을 더 벌어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죠. 테슬라도 그런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137억을 번 사람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겠지만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 결국은 8년 동안 뚝심을 발휘해가지고 7년 동안에 계속 쏟아버린 데 제자리 걸음을 했죠. 제자리 걸음 돈은 마이너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계속 매지였죠. 결국은 주식 숫자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계속 매월 매수했죠. 매월 매월 월급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저금은 아예 하지 않고 쓸 돈은 쓰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남는 돈은 주식 사자. 그렇게 해서 계속 사모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8년을 모았죠. 8년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얘가 선고를 하니까 기업의 가치가 그야말로 환골탈태가 일어난 거죠. 지금 H&B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세력이라는 것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유지관리가 되겠죠. 이렇게.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세력이 붙어 있었겠죠. 여기도. 여기도 아주 큰 세력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왜 붙어 있었을까? 세력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았죠. 얘는 될 거다. 된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매도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은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많이 붙어 있었죠. 이런 8년 동안 투자를 정말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정말 몇 배의 수익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익을 내고 137억을 손에 쥐고 회사를 퇴사해버린 이런 전설적인 사람이 테슬라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희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진영호 회장의 입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사하고 그리고 꿈이 아주 크죠. 진영호 회장이 이번 간담회에서 영업이 3조 얘기하니까 다들 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죠. 아주 큰 수익을 내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1년에 1조씩 까먹는 그런 구라정이가 어디 또 구라를 치고 있어. 저 사기꾼 저거.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게 확실하게 없을 때는. 그러나 결국은 성공을 시키고 정말로 현실화시켜버렸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엄청난 항암기업이 항암신약기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끝까지 진행을 해서 성공, 지금 손에 성공을 쥐고 있는 이런 항암제 여기까지 와 있는 항암제는 없습니다. 없어. 지금 HLB가 거의 유일하죠. 삼성까지 다 손에 완벽하게 손에 쥐고 있는 이런 FD 승인신천만 하면 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런 테슬라의 이런 상황과 거의 뭐 평행이론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 HLB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HLB는 손에 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내려가는 타이밍이죠. 내려가는 타이밍에는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만 반드시 올라옵니다.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워낙에 큰 건들로 아주 큰 일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가는 게 HLB다. 이 부분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주가의 행적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이제 NDA 승인신청 NDA 승인신청이라는 부분 선낭암도 있고 간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암 2차, 대장암 이런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유상전자까지 진행했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이게 이제 언제 본질을 찾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한 그런 흐름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230달러에서 이거 언제 360달러, 360달러까지 갈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되는 시각이 있었겠지만 1000달러 뚫고 그리고 액분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죠. 2200달러 뚫고 액분해가지고 또 올라갔죠. 도대체 몇 배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기업의 가치가 환골탈퇴가 되었죠.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배팅을 했던 거죠. 이 약은 성공할 것 같다. 그 배팅했는데 이제 공직자 어쩌저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 상황이 되었지만 지금 HLB의 상황은 테슬라와 너무나도 유산기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오는 게 HLB의 주가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